아 컷 자 잘 하셨어요 되게 네 잠깐만 잠깐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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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오케이 팬 여러분들에게 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와요, 사진 찍잖아. 이 찍어야 돼, 이 찍자. 네, 안녕하세요. 원래 평소에 안경 끼시지 않으세요? 네. 라식입니까? 렌즈입니까? 렌즈입니다. 아, 렌즈. 시력이 얼마나 나쁘세요? 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네. 라인식이십니까? 네. 아... 우리 팬분들께 한 말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왜 그래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보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단장님께 드릴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응원과를 진짜 늦게 만들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오래. 스윙! 스윙!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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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모아세요. I mean, they definitely have it in Japan, the photo day as well. Kind of the same idea, like you're still shot for like, your profile pictures and like advertising stuff 비디오를 만들고 단계별이 아니라 윈드업, 스윙, 스윙 근데 랩들과 스피링 플랫폼이 없던 것 같아요 컷! 아웃! 유튜브 할 때나 하고 그거 할 때 아니야 끝났어? 잘했어 잘했어 비케나? 겟아 렛츠고 오늘은 선발이었다 끝났어? 네 끝났습니다 아까 금방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린거야? 눈길질입니다 눈길질 변론질 눈길질 윤수 머리 스타일 음악인의 머리 스타일 같지 않나요? 아 너무 못생겼다 자신감 있던 얼굴 어디갔어? 너무 잘생겼다 뭐요? 네? 여기 봐봐 윤수 잘생긴 얼굴 잘생겼죠 잘 나와요? 아 완전 잘 나오죠? 아유 그렇게 찍고 있어요 잘생겼어요 우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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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편집해주세요 이거는 육심이죠? 육심이네요 육심이네요 곰치 3반 2선생 돼 원래 3반이 X 너네네 오케이 형 뭐 스스로 늘었다 원장님 이기면 좋자 오케이 오케이 스킬! 스킬? 아! 스킬! 모자로... 이거부터 안 되죠? 네. 오, 천천히! 액션! 위의 만에! 이건데? 아, 안 돼!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헬로그룹 안 되었어 간다 뭐 하나 둘 오 오 네 네 아 나왔네 잠시만 누구꺼야 이거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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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뭐하는거야 이거 카메라 긴장돼요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안 나오겠다 방금에 봐봐 대각선 된다 제대로 갈게요 너무 소심했어 근데 기분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몸으로 표현한다면요 음 끝내요 아 고기 으음 파트너 감사합니다.